2020년 글로벌 언론 자유지수 1위 국가는 어떤 국가가 1위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포르투갈 11.83 9위 뉴질랜드 10.69 8위 스위스 10.62 7위 코스타리카 10.53 6위 자메이카 10.51 5위 네덜란드 9.96 4위 스웨덴 9.25 3위 덴마크 8.13 2위 핀란드 7.93 1위 노르웨이 7.84 한국은 42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45위 일본은 66위 중국은 17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41위에서 한 단계 떨어져 42위를 기록했고 4년 연속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언론 자유지수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트래프 altar 고맙습니다 중국인분